여러분, 김밥은 쌌지만 먹을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왔어요. 며칠 전부터 먹고 싶었던 참새김밥인데 차 안에서 먹을 수 있으면 먹으려고 일단 챙겨놨거든요. 또 굉장히 정시 없는 초고기 라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일 열심히 하고 올게요. 일리야, 공주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홀쑥해졌어. 공주 감량했다. 공주 살 좀 빠진 것 같은데? 강아지, 살 많이 빠졌다. 정말로 예뻐요? 정말로 예뻐서? 이쁜 강아지다, 이쁜 강아지야. 갔다 올게. 여러분, 깻잎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대박. 대박. 저는 지금 장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날씨가 엄청 따뜻한데 요즘에 과일이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소화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가볍게 먹어야 될 것 같아서 과일이랑 스무디를 이제 사러 가려고 합니다. 과일이랑 스무디를 이제 사러 가려고 합니다. 다시 사러 가려고 합니다. 이제 사러 가려고 합니다. 돔고 나를 정말 좋아질 수 없죠? 그냥 생각하고 안 되어있는 거야. 자, 그럼 이리와. 또 다른 나를 본 게 없고요. 하얀다. 또 다른 나를 본 게 없을까? 우리의 종류가. 우리의 종류가. 이 시각 세계가 다운을 잘 알았다. 이렇게 하는 나를 찾아봤습니다. 우리의 종류가. 우리의 종류가. 우리의 종류가. 우리의 종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방금 라이브를 또 재밌게 끝내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카레라이스를 너무 먹고 싶은데, 당장 배가 너무 고파서, 용가리 치킨이랑 계란말이 해먹고, 카레라이스 재료를 사서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오늘 또 정말 재밌게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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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머님이 저랑 같이 콘서트 가려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백스트립보이즈 콘서트를 저희가 7월에 보러 갑니다. 어머님이 아, BTS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BTS 콘서트 너무 가고 싶대요. 기대돼요. 그때 되면은 이제 매일가 좀 커져 있겠지만... 이제 들썩? 그룹에 조스틴 팀 브레이크 인 더 그룹? 아니요. 아니요? SYNC 그리고 SYNC N-SYNC 아아아아아아 이건 Backstreet Boys 넌 방street Boys 넌 방street Boys 송 뭐였지? 뭐였지? 너가 잊지 않았는데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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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유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가 1 응응 이게 2시간의 콘서트 네, 너무 기대돼요 요즘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가 있는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네, 네, 네 기억나요 네, 네 네, 네 네, 네 40? 50?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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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가 한국에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거든요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지금 같이 열어보려고 하거든요 뭘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방에서 한번 열어보려고 떨린다 뭐지 이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짤랑짤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떨린다 가득 차있는데요 여러분 저 에뜨화 제품 처음 받아봐요 누가 보냈는지 방금 봤어요 아잉 아잉 저의 아이돌 하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유미언니께서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귀엽다 제가 아기 장난감은 또 처음이거든요 와 저의 첫 우리 메리 장난감 선물이에요 또 유미언니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를 또 보냅니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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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저는 이렇게 수박을 자주 먹어요 수박이 되게 당기더라고요 유퀴즈 보면서 일요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대중 1 3 4 4 5 5 6 6 6 10 깨 골고루 김치! 김치? 김치? 김치!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친구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김치의 영상에서 봤을 때 아! 사실, 제가 사진을 찍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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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사진을 찍고 지금, 이제는 꽤 보여요 미션의 특징? 이렇게 하는게 많나? 제가 김장은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엄마가 할 때 많이 구경하고.. 나름 도안은 드렸는데.. 다르네.. 여름에 엄마 오면 좀 배워야겠어 Hey! Mom, do you think? Will you take dog to the park today? Yeah, but it's gonna be after I'm gonna take the cats to the bed When I go back, I'm just gonna take them Sounds good Oh, awesome! My mom also like Grayson That's right! And a lot of comments Well, a lot of my friends say Grayson is more kind of unique And now we're just gonna present Tyler Mom, I actually plant in the base and I think stray cats literally dig everywhere Oh, really? Yeah, I was so sad because the reason I plant was because I want to eat the leaves and they almost start to bloom Where was it? Like in front of my room Or it could have been a Ractual moon It could have been a lot of things But it's literally looks like Oh, no! I don't know how to do this but I hope I'm going to sleep 2.30-3 hours It's been 2.30-3 hours It's been a bit of sleep Let's see if it's been a bit of sleep It's been a bit of sleep I think it's been a bit of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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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를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김치 양념을 보내주셔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대로다 엄마 생각났다 엄마는 이 많은 김장을 어떻게 매일 하셨을까 일일이 소개랑 재료도 다 만드셔서 엠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라 미쳤다 이거다 우리 엄마가 긴장하고 이렇게 저한테 한 입씩 넣어줬거든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흰밥이랑.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어. 약간 맵다. 근데 정말 제가 한국에서 먹은 엄마 김치 맛이라서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여름에 온몸에 또 같이 담궈 먹어야지. 김치 만드니까 더더욱 산후조리는 엄마가 계셔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너무 이제 미국까지 멀고 버지니아가 또 제가 있는 곳에서 또 환승을 해야 돼서 엄마 혼자 오기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부모님이랑 나 혼자 산후조리를 할까 했는데 엄마가 와야겠네 라는 엄마 음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우리 메리를 안아보셨으면 해가지고. 저 어머님 방금 오 김치 만드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 좀 드셔보실래요? 어머니 매운가를 못 드셔서 어머님께는 너무 매울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맵네요. 아 너무 맛있겠다. 저는 이제 막 담근 김치를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밥이랑 먹으면은 뭘 제일 좋아요. 첫 김장 완성. 밥이 없다니. 어떻게든 내가 밥을 안 올려둘 수가 있지. 밥을 이제 당장 얹혀야겠어요. 왜냐하면 흰밥에 먹어야 맛있기 때문에. 지금 더 불러서 정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 번에 먹어야겠어요. 네. 제가 지금 Tyler에게 저희 아기실 때 우리 아이들 하고 있는 25일.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아이들 한 번에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들 한 번에 듣고 있어요. 네. 우리 아기실에서 얘기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비 lin입 어머니께서 저희 베이비 샤워 준비하셨다고 날짜를 여쭤보셨어요 6월 25일이랑 7월 5일 중에 언제가 났냐고 해서 그래서 보통 두 달 전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가 너무 나오기 전에. 그래서 6월 25일 저희의 베이비 샤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회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기 선물 받고 싶은 리스트 참고하라고 적어서 주셨거든요. 어머님이 너무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저는 또 미국 문화에 대해서 말이 모르니까 또 아기 용품도 아직 저는 말이 몰랐는데 진짜 생각보다 필요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베이비 샤워가 정해지니까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리야 우리가 네 달 뒤에 만나는구나. 저는 밥이 다 되면 당근 첫 김치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회돼요. 이제 뒷정리 좀 하고 올게요. 따끈한 쌀밥에 막 담근 김치. 막 담근 김치는 이민 오고 나서 처음 먹는 거니까 3, 4년 된 것 같아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발매하셨을까요? 또 이런 음식 개발했지? 오늘 저는 퇴근하고 제일 먼저 판다 익스프레스를 포장하러 갑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일요일 밤에는 주말을 너무 보내기가 싫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배가 좀 커지면서 이렇게 뒤척여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바디필러우를 이제 사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일요일을 붙잡느라 어제 늦게 잤더니 오늘 피곤해 죽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판다 익스프레스를 판다 익스프레스 구매하고 나면 영수증 뒤에 설문조사하면 무료로 또 쿠폰이 하나 오거든요. 그거를 해서 다음번에는 쿠폰을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쿠폰 있는 줄 알았는데 배고파. 멀리 집에 가서 먹어야지.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데리야끼 치킨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평소에는 베이징 비프랑 데리야끼 치킨 정말 많이 먹고 오늘 오렌지 치킨이 당기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교환학생 시절 때 정말 자주 먹었거든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플레이트 먹은 게 사치였어요. 그래서 맨날 볼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네요. 왜 이렇게 맛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릴리 무릎 빼게 해주고 노래 불러주는 거거든요. 기분 좋아서 또 우리 강아지 기분 좋아서 또 노래 불러줘도 될까요? 공주 동생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불룩한 동생 여기 있지요. 우리 릴리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엄마 배 나오면 이것도 많이 못해주겠다. 그치요? 너 정말 예쁘고 사락스럽다. 너 정말 예쁘고 사락스러워.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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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